경제난에 시달리다 베네수엘라를 탈출해 브라질 국경지대에 모인 난민의 수가 어느덧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루 800명이 국경을 넘고 있고, 이제 유럽의회가 이들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이재환 특파원입니다. 체육관 한편에서 책상을 놓고 브라질 언어를 배우는 이들은 베네수엘라 난민들입니다. 경제난과 치안 불안에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겁니다. 브라질 접경 도시에 머물고 있는 베네수엘라 난민은 5만여 명. 유엔은 혼란을 피해 하루 평균 800명의 베네수엘라 난민이 브라질 국경을 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이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뜻을 밝혀 난민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회 의원 대표단은 오는 29일까지 브라질과 콜롬비아의 베네수엘라 접경 지역을 방문해 인도적 지원 현황을 평가하고 6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베네수엘라 난민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처음입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도 내일과 모레 북부 지역 베네수엘라 난민 시설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상파울러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